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분석관 공상민입니다. 오늘은 주말 및 이후 날씨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점사항인데요. 현재 이동성 고기압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날씨 설명, 그리고 주말 연휴, 그리고 그 이후 날씨에 대해서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몽골 북서쪽 시베리아 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발생해서 그 대륙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 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는 최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동성 고기압이 다음 주까지도 영향을 주겠는데요. 이러한 이동성 고기압에 따라서 일반적인 날씨는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고동저,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 있을 때 우리나라는 기압 경도력이 강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서 강한 북서풍이 불면서 강풍이나 높은 물결이 발생할 수 있고요. 북쪽에서 찬 공기를 끌어내림에 따라서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급강하는 그런 날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고기압 중심권에 들면서 고기압 내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밤사이 기온이 하강하면서 안개나 서리 등의 날씨가 발생할 수 있고 세 번째로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 이번 주말 연휴와 같은 날씨인데요.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 속에 기압골이나 저기압의 영향 혹은 동풍 강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패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날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안개와 서리, 위험기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 연구에 따르면 내륙에서는 가을에 안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륙은 밤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복상계 형태로 가을에 빈번하게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서리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가 기온이 급감함에 따라서 지표변이나 찬 물체에 얼음 결정이 되어 붙어 있는 현상을 서리라고 하는데 이 서리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없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맑은 날씨 속에서 기온이 급감할 때 발생이 됩니다. 첫 서리 같은 경우에는 결실을 맺는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차량이나 백미러 등에 서리가 낄 경우 혹은 도로에 서리가 낄 경우에는 도로 교통에 또 안전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상실황인데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관령이 영하 0.7도를 기록하는 등 서울 9.6도 내륙 대부분의 지역에서 1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졌었고요.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안개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산지 중심으로는 설이나 얼음이 발생한 곳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말 날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주말 날씨.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이 남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동풍에 의한 강수, 남쪽에 의한 기압골 강수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북쪽 골이 다가오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좀 구름 많은 날씨가 이번 주말 연휴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7일 늦은 오후부터 8일 아침까지는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고압부에서 내려오는 동풍에 의해서 동해안 지역에는 동풍 강수 그리고 기압골에 의해할 제주도나 남해안 중심으로는 기압골 강수가 있겠습니다. 8일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되겠고 9일 같은 경우에는 가끔 구름 많겠는데 북쪽으로 고리, 북쪽 고리 지나가면서 수도권이나 강원도의 북부 지역에는 강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말 날씨의 변동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남해안 쪽에 있는 기압골 강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7일과 8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는 5에서 40mm, 남해안은 5에서 20mm 그리고 남부 내륙 지역에는 5mm 내외로 예상 강수량이 나가 있는 상황인데요. 오른쪽과 같이 기압골이나 제주도 남쪽에 있는 저기압이 북상할 경우에는 기압골 강수가 북쪽으로 확대될 수 있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풍 강수의 영향인데요. 현재 강원 영동 지역에는 5에서 30mm, 그리고 경북 북부 해안은 5mm 내외로 예상 강수량이 나와 있는데 동풍이 강화될 경우 동풍 강수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날씨 변동성은 9일 오후 날씨인데요. 현재 강수는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북쪽골 강수에 의해서 경기 북부나 강원 영서 북부 같은 경우에는 북쪽골 강수에 도입 가능성이 있고요. 변동성에서 북쪽골이 조금 더 남아할 경우에는 조금 더 강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확대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말 날씨를 종합해보면 주로 대부분의 지역에 강수가 없는 상황, 구름 많은 정도의 날씨가 되겠지만 강원도 동해안이라든지 제주도 남해안 지역으로 7일 늦은 오후부터 8일 아침 사이에 강수량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 연휴 동안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속에서 야외활동하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말 기온 같은 경우에도 평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아침 최저 12도 내외, 그리고 낮 최고 22도 내외로 야외활동하기에 좋은 날씨가 기온이 되겠고요. 하지만 주말 날씨에서 유의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동해안 쪽의 노을입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또 제주도 해안의 노을에 의한 높은 물결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른쪽 그림과 같이 7일 새벽부터 8일 사이에는 동해안의 강한 노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노을이 발생할 경우에는 1.5미터의 유의파구 정도가 되더라도 해안가 근처에서는 노을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휴 동안 동해안의 해안가 근처에 어떤 활동을 하실 때는 안전사고에 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중기 날씨입니다. 고기압의 역량권 아래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주 후반 13일과 14일에는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낙성 강수의 도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온 같은 경우에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압계를 보시면 10일부터 12일까지는 북서쪽에서 남아하는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 하지만 고기압의 확장 경로에 따라서 바람 방향이나 기압골 혹은 동풍 강수의 강수 가능성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 13일, 14일 같은 경우에는 대기 약 5km 상공에 영하 2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아함에 따라서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낙성 강수의 도입 가능성도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입니다. 이번 7일부터 9일까지 예상되는 연휴 동안에는 대부분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지만 7일 늦은 오후부터 8일 아침까지에는 동해안은 동풍 영향, 제주도와 남해안 중심으로는 기압골 강수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에 와서 야외활동 하기에 좋으나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노을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후 북쪽에서 남아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지만 13일과 14일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짐에 따라서 소낙이 강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